세영아 다 갈아입었어? 잠깐만, 같이! 어우, 우영 씨 팔근육 이쁘다! 네! 세영아, 다 갈아입었어? 왜 이렇게... 나 못 갈아입고 있다니까 뭘 그렇게 챙겨입어 어? 그... 조금... 좀 여기 너무 이렇게 저기 돼 있더라고요 옷이 너무 저기 돼 있는 거 뭔지 아시죠? 나쁘지 않았는데 너무 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좀...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경 쓰이지! 집에서만 문소매를 입었더라고요 진짜 마르기만 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럼... 운동은 얼마나 하는데 2PM이 뭔가... 운동하는 사람 같네 너 운동 좋아하지? 어 좋아하지! 근데 나 헬스는 많이 안 해봤어 뭔가... 근데... 땀 좀 흘러줄 거야 머리도 이렇게 넘겨지고 일단 스탯칭부터 하고 갑시다 이게 뭐야? 오 대박! 진훈이다! 진훈이 몸 좋지 세감이네 누구... 누구야? 누구야? 나는 왜 무서워? 우와! 우와! 남자네! 저 정도가 딱 좋아 이리 와! 진짜 신기하다 가져가 가져가 우리가 운동하는 데야 나 이렇게 두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? 오늘은... 내가 운동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헬스를 가르쳐준 날이야 그래서 내가 운동한다고? 그렇지! 설마 맞아 이리 와 설마 진짜 맘만 봐 맘만 봐? 어 내가 자세 교정해주는 1대1 교육 선생님 못지않게 나 벤스 잘 받고 있어 선생님 되게 좋으셔 너 누가 선생님이 1대1로 봐주는 것도 좋은데 언제까지 그 사람이 봐줄 수가 없어 아니 근데 평생 할 건데? 원생? 원생? 진짜 뻣뻣해 야 스트레칭을 본인이 직접 스트레칭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일단 나를 따라해봐 네 편하게 이 목을 아 뭐야? 진짜 선생님 같아 그래 다시 주면 이거 편하게 목을 살짝 지기시 눌러주세요 눌러주고 시선을 나를 봐 날 봐 그리고 반대로 저기 어디? 날 봐 나 이제 반대로 봐야 돼 하하하하 그거 아니잖아 야 날 봐 장량치고? 이걸 쭉 올려 어떻게 올려? 어떻게? 자세 교정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봐줄 수 있어 잘하네 잘하네 교정이 잘 돼 있네 교정 잘 됐지 이제 안 가도 되겠다 저기 아주 순종이야 자세 되게 신경 쓰이나봐요 신경 쓰이나봐요 내가 그걸 잡아당겨줄게 신경 쓰이나봐요 살짝 엉덩이 뒤로 빼 어 잠깐만 오면 안 돼 어떻게? 이렇게? 어 그렇지 쭉 편하게 어? 안 돼 안 돼 어 돼 돼 돼 아 나 앞으로 넘어질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뒤로 쭉 넘겨 야 이래서 운동같이 하면 어우 스킨쉽이 많아 아 배선이 아 배선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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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쭉 잘하네 잘하네 자 그대로 쭉 내려가볼게 이렇게? 그렇지 쭉 잘하네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어 잘한다 잘하네 잘하네 자 쭉 올라가고 힘들어 어 근력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어 제가 제일 없는 게 근력이에요 나도 물 마시고 싶어 응 알았어 그러면은 어 오케이 근데 스트레칭만 안 해도 어 진짜 충분해 절대 그렇게 안 담아버려 여기 해지장이야 네 자 거울을 보세요 네 다리를 11자 어깨 높이 정도로 만들고 엉덩이를 뒤로 쫙 빼주면서 이렇게? 하면서 어 앉는 거야 여기를 최대한 아아 그렇게 앉으면 우주가 되는 거고요 목이 좋네 네 네 목이 힘 빼고요 아 목이 힘 빼고요 아 힘 빼고요 아 앞으로 쭉 우리 선생님 같아 자 엉덩이 뒤로 쭉 빼면서 뒤로 빼면서 앉아보세요 쭉 나한테 기대지 말고 자 앉아봐 앉아봐 내가 시킨 대로 앉아봐 이렇게? 그렇지 그렇지 넘어질 것 같아 넘어지지마 제발 어 오늘 넘어지지마 어 그럼 앞으로 넘어질 것 같아 저 균형제 얻기가 어려워 오늘 벌써 나갔잖아 안돼 탈락 이게 뭐야? 너 되게 운동할 때 스킨십이 되게 자연스럽다 야 너가 지금 그냥 아 안 돼? 뭐 이런 거 있는데 왜? 내가 더 고생해야지 아니잖아 이러니까 네 넘어가도록 할게 어 이건 안 될 것 같고 아 아 응 응 팔에 힘 들어가지? 응 오케이 좋아 목에도 들어가 어? 어깨에도 들어가고 아 진짜 이거 다쳐 큰일 났어 진짜 왜 그래 똑같다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만나러 가자 만나러 가 선생님 보기 싫어 이거 쭉 잡아 당겨 목이 너무 아픈데 아 힘 빼 그리고 시선은 영이 오케이 그렇게 가만히게 잡아주잖아 잡아주잖아 진짜 다친다 이거 알았어 화내는 거야? 그래도 다칠까 봐 제일 걱정한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? 어 나는 왜 그래 아니 왜 움찔움찔 이게 아니야 어머 왜 이러세요 나 여기가 너무 아파 거 봐 운동을 얼마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빨개 그래 지금 이거 해서 아 이건 이걸로 충분할 것 같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자 엎드려 어? 엎드려 누워 엎드려 왜?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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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자 손을 얼굴 옆으로 댑니다 네 자 그리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허리를 고정시키고 쭉 팔만 쭉 펴 우와 아주 시원해요 그렇지 오기 뒤로 젖죠 호흡을 쭉 빼 자 그러면 이쪽이 풀릴 거야 그렇지? 자 다시 숨 들이마시고 얼굴 가까이 하라고 했는데 선생님 말이 안 듣네요 자 다시 갈게요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무릎을 대고 쭈욱 하면서 어깨를 쫙 눌러줘 아유 시원해요 시원해요 그렇지 어 아니, 손이 따라가면 안 돼, 영현이 뭔가 어설프거나, 아야, 영현이가 구름이 담서먹어도 쉬운데 그대로 고정시켜 여기를 누르는 거야, 그렇지 어, 따라오지 마! 영현아 영현아, 오늘 나 때리러 왔냐? 한 10대 맞은 거 같아 시원하지, 근데? 어, 시원한데 너무 오늘 하루 종일 맞는 거 같아 내가 이렇게까지 널 때릴 줄은 몰랐어 그러지 마 사람들이 오해해! 난 진짜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알았어 야, 너 그러지 마, 진짜 제발 그러지 마 잘할게 손을 왜 잡아? 시원하지? 얼마나 평소에 안 쓰면 이렇게 써 좀 더 스트레칭 할까? 아니, 괜찮아 스트레칭 안 해도 되겠지, 이제? 오케이 선생님의 기질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거 같아요 급기야 저를 때리고 아팠어요, 등이 진짜 퍽 소리 진짜 퍽 소리